아 근데 속초가 고향 아니에요? 완전 제 홈그라운드죠. 아 홈그라운드요. 몰랐어요. 저 우리 조금 내려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. 아 진짜요? 그럼 수영 많이 했어요 여기서? 맨날 했죠. 수영을 잘 하겠네. 우리는 이제 여기 동네 사람은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거야. 수영은 그냥 집 앞에 바닷가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소. 그것도 많이 했죠 예전에. 이렇게 비바람이 지는 바다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. 어머. 축하합니다. 빨리 줘 빨리 빨리 빨리. 잔잔잔잔잔잔잔잔잔. 서령아 잔잔잔잔잔. 한 번이 응응응 이래 말. 진짜 나왔네.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속초왕 뱃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속초왕 뱃머리에서 이런 노래. 네.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제작진의 공지가 있었습니다. 해변가에 오니까 비츠 패션을 좀 입고 와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저만의 비츠 패션을 입고 오면 방송에 못 나가요. 방송에 맞게끔 약간 운동복. 잘했네요. 이거 약간 요가 패션 아니에요? 이거 비츠가 아니고. 비츠 포즈의 말. 아 귀엽네 귀여워. 아 당당하다. MG다 MG.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약합니다. 제가 오늘 비츠 패션. 비츠 패션. 비츠 패션. 제가 또 혼자 또. 비츠 패션. 오빠 몸짱이래. 우와. 우와. 야 이게 비츠 패션이지.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,2,3,4 등을 정해주실 분을 제가 모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십니까? 아 예. 속초연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. 주관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. 아 대장님. 아 반갑습니다. 아 예. 비츠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. 제가 일단. 제가 일단. 제가. 제 몸 자체가. 아 이거 세다. 요게 세. 와. 우린 못 이기겠다. 사실 이 다섯 명으로 하면 여기 1등이야. 우리에게 1등이고. 1,2,3,4 등을 정해야 되거든요. 예예. 객관적으로. 아 4등부터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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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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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좋아 Bouæ긴다. 하하하하. 할 게 없어. 하나 어떡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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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selected. 제가 정확한 승era 그 당국 Uh' 아, 이건 더럽다, 이건 모자이크다, 이건 모자이크다 야, 급했네. 급했다. 해야지. 급했지? 좀 급했다. 급했어요. 이거 급했다. 안녕하세요.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저런 거 안 좋아, 지금. 죄송합니다. 어머, 어머. 내 표정. 아하. 자, 올려들어 서세요. 냉정하게 비치패션으로 4등. 4등? 4등이래. 5등. 자, 3등. 3등. 아닌데? 너무 부담스러워서. 아니, 선생님. 선생님이 더 부담스러워요, 저런 거. 자, 오늘의 대박의 1등 뒤에서 알아주십시오. 비치패션의 1등. 1등. 5, 4등. 5, 4등. 5, 4등. 또 1등. 5등. 4등. 5, 4등. 뛰는 존재차원에 역시 몸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맞아요 사랑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웬일이야 1등 선물 드릴게요 아 1등 선물 뭔데? 물총인가 봐 근데 물이 좀 안 든 거 같은데? 와 야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? 펌펌하는 듯이 쉬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쓴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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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부수 내가 내 부수 진짜 세지? 일로와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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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쇼핑 가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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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